먼저 안테나님, 김동률 씨의 목소리입니다. 들려주세요. 다시 사랑한단 말할까? 어? 어디서 들어봤는데? 실제 목소리입니다. 김동률 씨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실제 목소리가 나간다는 점. 이번에는 김도향 씨. 김도향 씨, 들려주세요. 아침엔 우유 환전, 점심한 파스트푸, 씨릴라이프. 오, 거기 비슷해. 네, 마지막 비슷해. 확실히 이런 창법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연배가 있으신. 조장혁 씨 의견 보태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딘가에서 영어학원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분이 계세요. 누구죠? 양준일 씨. 양준일 씨. 네, 가수. 가나다라마바사 하셨던. 레베카 불렀던 양준일 씨 얘기하는 건데. 레베카 불렀던. 양준일 씨를 안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. 수줍게 던져봅니다. 저렇게 거침없는 거 보면 옛날에 락하자면 김태화 씨라고. 김태화 씨? 김태화 씨는 좀 넘어갔죠. 김태화 씨는 좀 넘어갔죠? 네. 여기 가서 동의 못 얻으니까 여기 가서. 네네네. 홍서범 씨 무리수가 있죠? 아, 홍서범 씨? 무리수가 있죠? 아, 무리수가 있죠. 그냥 양준일 씨로 많이 알 것 같아요. 김구라 씨가 자체검열하는 모습을. 아, 이제는 말이죠. 의견을 구해야 됩니다. 맞습니다. 좋은 자세예요. 자, 이번에는 주차차단기 님의 목소리를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. 자, 이분이 비글 소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흉내낼 수 있다고. 자, 그럼 복면가왕 섭외를 받고 설레는 비글의 목소리입니다. 들려주세요. 좋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노래하는 비글. 노래하는 비글. 응. 여기까지입니다. 진짜 모르겠는데 저분이 비그를 키우신다는 걸 알겠어요 정확합니까 비그 네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챙김에 주차차단기 힌트 하나 더 드립니다 이분이 과거에 권투선수를 꿈꾸신 적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아 그렇죠 과거에 그렇죠 몸 좀 부시고 태비 벌써 권투선수 같지 않습니까 노래할 때를 전혀 다 치네 자 좋아요 좋아요 자 좋아 좋아 그렇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좋아 좋아 나 말고 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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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한번 원투 갑시다 원투 원투 자 좋아요 자 아유 쉐도우 복싱 그렇죠 자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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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전문가네 자 그렇죠 그렇죠 원투 아 빠릅니다 아 주먹이 아 전문가 전문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 복싱을 많이 꿈꾸셨던 분인 것 같아요 아 전문가네요 아 예 그렇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박상훈 주시죠